멘트 뱅 멘트 뱅 멘트 뱅 멘트 뱅 명품 벨트야 한정판이야 한정벨트야 안전벨트야 이거 예상 못했지 이렇게 안전벨트 차고 나올지 예상 못했잖아 우리 엄빠가 요즘 유엄한 세상이라고 이꼭꼭 메고 나가래 제일 안전해보여 안전해보여? 안전해보여 이렇게 돼? 잘 돼 잘 만들었어 이런게 그야 이런거 이만큼 준비했어 이거 다 대본이야 이거 다 할거야? 밤새일거야? 나올 때 보니까 빵빵 터져 고맙잖아 선물 하나 줘야지 커피 하나 드릴게요 따뜻한 커피 드세요 의심하지마 의심하지마 문 까나리라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쪽도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따뜻한 커피 한잔 드세요 매너있어 매너있어 우리 팀 애들이 매너가 좋아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빵빵 터지더라고 따뜻한 커피 한잔 드세요 요거 예상 못했지? 요거 예상 못했잖아 요거 예상 못했잖아 요런게 아이디어야 아니 진짜 따뜻한 커피야 어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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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웃겨 난 따뜻한 커피를 준거야 그냥 그치 강경한테 장난이나 치고 그냥 장난이나 치고 이제 이만큼 남았어 이만큼 남았어 두개 지나갔어 두개 지나간거야 이만큼 지나간거야 집중해서 봐야돼 호흡 지나간다고 아주 그냥 따하잇 왜 따하잇 왜왜왜왜왜 나 갑자기 실시간 검색을 1위 하고 싶어였어 갑자기 실시간 검색을 1위 하고 싶다고? 실검 1위 실시간 검색을 1위 하려면 자극적인걸 해야돼 자극적인걸 해야돼 이렇게 까고 내리고 해야돼 야 철미나 철미나 자극적인거 요야들아 너같은 몸매를 원하지 않아요 형같이 운동한 몸매 이 초콜릿 볶음 이런걸 원한다고 나랑 별로 차이 없는거 같은데 아 나 진짜 요즘 몸이 좀 좋아지긴 했어 어떻게 그럼 이걸로 실시간 한번 찍어? 가자 실시간으로 실시간 한번 찍자 MSG 가자 초콜릿 볶음 한번 보여줘 떼헤헤 요거 해야못했잖아 요거 해야못했어 요거 해야못했어 요거 해야못했는데 이게 재밌니? 어휴 진짜 올드하다 올드해 진짜 아 왜 빵빵 켜했잖아 지금 이걸로 실시간 찍겠다고? 아휴 심영매 선생님 오신줄 알았네 아주 이거 유머 1번지야 아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진짜 초콜릿 볶음이면 언제 보여줄게 아휴 아휴 안돼 뭐 덩치가 좋잖아 볶음 한번 보여줘 이거 해야못했지 이거 해야못했지 이거 해야못했지 잠깐만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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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D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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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3D야 3D 미제야 안경을 안꼬는데도 유치감이 있어 어휴 이런걸 어디서 봐 초콜릿 볶음 이런거를 너걸 어디서 보니? 으이그 개콘에 중독돼가지고 그냥 으이그 이거 우리 유행어야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으이그 개콘에 중독돼가지고 잘 따라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으이그 한번 따라하면 되는거에요 따하!! 여러분 따하!! 아우 좋아 나 갑자기 콩지 되고싶어졌어 갑자기 콩지 되고싶다고? 근데 받지 할게 받지 좋았어 그러면 나는 두꺼비할게 두꺼비 두꺼비 어?? 두꺼비할게 분장했니? 무슨 소리야? 대본대로 해 대본대로 갈게OK 어구 کو 치지 마 아 콩지 이 독에 불을 눌때까지 우리 잔치에 올 생각하지 마 흥! 아 진짜 나도 빨리 마을 잔치 가기 위해서 이 독에 물을 채워야겠다 아 진짜 한 시간째 독에 물을 붓는데 왜 독에 물이 안 차는 거지? 두껍 두껍 누가 봐도 두껍 앞뒤가 두껍 이런 헤드립 두껍이 헤드립 치지 말고 해 공재야 너 왜 독이 물이 안 차는지 내가 가겨줄까? 혹시 독이 깨진 거니? 아니 물 마시는 하마가 있어서 이거 예상 못했지 이거 예상 못했지 이거 예상 못했잖아 이거 예상 못했잖아 이게 다 빨아먹었지 예상 못했잖아 이제 물 부어봐 이제 물 부어봐 잘 들어가지 잘 들어가지 잘 들어가 독이 깨진 게 아니야 야 야 나 주인공 하고 싶어졌어 주인공 주인공 별주부전 하고 싶어 별주부전 하고 싶어 어 토끼 하고 싶어 토끼 그래? 그럼 내가 거북이 할게 좋아 그럼 난 용왕 아 용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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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수많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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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왕이진 않아요 용왕님 안녕하세요 토끼가 가져와 아잇 알겠습니다 과격한 용왕님 어? 토끼 내가 여기 근처라 그랬는데 토끼야 아이쿠 너 여기 있었구나 어 제발 나한테 간을 줘 제발 나한테 간을 줘 제발 나한테 간을 줘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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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줘야지 그러면 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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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 다 가져 다 가져 다 가져도 돼 다 가져 다 가져 도망가지 가죠 아니 소금을 왜 달라고 해 소금을 그냥 먹어 거기 순대 먹으러 왔니? 으이그 개콜 해줘 그래 중독돼야 지금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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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하고 싶다고 어떻게 알았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농구 자세잖아 농구 자세 농구하고 싶어졌어 그리몰이었잖아 알겠지 우리는 농구는 철민이가 진짜 잘해 난 진짜 잘해 보니까 농구 잘 못하드만 야 농구리야 키가 187인데 갑자기 2cm가 자랐어 야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보니까 농구 못해 아니야 내가 봤는데 진짜 철민이는 던지면 다 들어가 난 다 들어가 얘기할래? 얘기할래 그럼? 좋아 그러면 만약에 철민이가 던져서 철민이가 못 넣으면 내가 여기는 사람들 햄버거 싹 다 쏜다 야 그러면 철민이가 넣으면 내가 햄버거 다 쏜다 좋아 좋아 그러면 나는 넣는다고 너는 못 넣는다 야 못 넣는다 오케이 좋아 좋아 야 그러면 내가 넣던 못 넣던 간에 관객 여러분들은 햄버거를 먹는다는 거지 아 당연하지 나도 뭐라고 하지마 난 늘 위로 나도 뭐라고 하지마 야 자존심 싸움이야 자존심 싸움 오케이 철민이가 넣는다 소리 질러 못 넣는다 소리 질러 채석아 채석아 잠깐 나와봐 야 너 농구 구울 때 좀 들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좋았어 좋았어 아 나 이거 갔자 무승구 좋아 이거 어 저거 넣은 것도 아니고 못 넣은 것도 아니야 저거 넣은 것도 아니고 못 넣은 것도 아니야 야 이렇게 야매 나올 줄 몰랐잖아 이거 예상 못했지 이거 예상 못했지 이렇게 무승구에서 햄버거 못 먹었지 이렇게 무승구에서 햄버거 못 먹었지 예상 못했잖아 예상 못했잖아 Seven 그 후에 이 날이 감사합니다.